하반 학생들은 연역적 학습이 있고 귀납적 학습이 있어요 그럼 하반 학생들은 연역적 학습이 적절한가요? 귀납적 학습이 적절한가요? 귀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마 아예 하나 하반 앞에서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아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I want to buy a dog which can be my friend 너의 강아지 친구가 비쩍하게 했죠? 이 친구가 약 20점 이내인 학생들이에요